안녕하세요. 저는 데니입니다. 오늘은 한국 드라마입니다. It's okay, I'm not okay. 한국 이름은 사이코지만 괜찮아요. It's okay, I'm not okay. It's okay, I'm not okay. It's okay, I'm not okay. 김수연, 메인 액터가 미니터링 서비스를 끝냈어요. 첫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이 도의 이름은 망태. 망태 도의 이로인입니다. 그 액터가 정말 아름다워요. 그 도의 이름을 보여줄게요. 이 도의 이름을 보여줄게요. 망태, 망태 키딩. 이름은 망태. 망태의 이름은 망모. full name은 망모. 망모는 나이티메 도의 도의 그리스도가 작은 도의 도의 이름을 만들고 이름을 만들고 이름을 만들고 이름을 만들고 여기 그리고 그러나 제가 학생들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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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한 그녀는 이름을 그녀는 그녀는 그냥 그녀는 그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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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아이돌 쿠션 정말 귀여운 스타일 정말 간단하게 근데 이 제품은 어떻게 말할까요? 정말 특별한 디자인 이 케이블은 키링 그리고 뱅뱅 이 제품은 다음 제품은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 제품은 래더백 사이코지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제품은 정말 특별해요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여러 개의 펜슬을 볼 수 있어요 와우 정말 멋있네요 네 와우 이 펜슬 케이스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인사 너무 멋있네요 정말 멋있네요 정말 멋있네요 정말 멋있네요 정말 멋있네요 그리고 그렇죠 이 제품은 이삼 이거 또한 제가 쇼핑에서 업로드할거에요 그리고 또한 큰 오더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 카드 드릴게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안녕